홍콩에 오하이 난주팡 안녕하세요, 오하이 난주팡 마지막 홍콩 방문은 언제이신지, 홍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 팩션 행사 참여하시는 거 혹시 처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네, 작년에 홍콩 마마 때 왔었고요.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금방 다시 찾아오게 됐는데 홍콩은 올 때마다 항상 감거리가 좋은 것 같아요. 야경이 되게 좋고 불빛들이 많이 화려하고 이렇게 홍콩의 팩션 행사로 오는 거는 처음입니다. 어제 도착하셨잖아요. 혹시 어제 홍콩 오셔서 해보고 싶은 거 아니면 먹고 싶은 거 있으세요? 먹고 싶은 거는 제가 한국에서도 자주 먹는데 김섬 좋아하거든요. 새우도 있어서 좋아해요. 마지막 질문으로 혹시 같이 일해보고 싶은 홍콩 배우랑 연예인 있으세요? 제가 유간도를 되게 많이 좋아하고요. 거기 저는 누구였죠? 유덕화 배우님이랑 같이 촬영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거 틀ust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